결혼 후 너무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고민입니다. 같이 산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되니까 슬슬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성질 내는 거며 사람 말 끊는 거며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수경 여성분이시고 음력 88년 7월 17일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편 문제로 사연 남깁니다. 결혼 후 너무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고민입니다. 남편의 두 얼굴을 봤다는 뜻도 되겠네요. 연애 때는 정말 순수 착한 척했습니다. 연애 때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이 다 매너 좋은 것처럼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줄 알았고요. 같이 산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되니까 슬슬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성질 내는 거며 사람 말 끊는 거며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결혼 준비 시작했었고 3년쯤에 결혼한 건데 그럼 총 지금 한 5년, 5, 6년 된 거네요. 그동안 정말 전조 증상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세상 착하고 배려하고 항상 저주고 자상하고 사람 품성만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 1년 가까이 되니 지 말이 맞다고 우기고 언성 높이고 절대 안 져주고 끝까지 주장 펼치고 정말 다른 인간이더라고요. 실망 많이 하셨나 보네. 연애 때 심지어 한 번도 싸울 일도 없었고 세상 배려심도 있고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야 근데 이제 이마에 뿌리 두 개가 나오는 악마로 꼬랑지의 삼지창이 나오고 진짜 사기당한 거라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결혼하려고 쇼를 한 건지 아닌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 5년 생각 중인데 남편이 순순히 해줄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88년생이면 지금 삼재인 무진생이야 우리 수경 씨가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이 삼재팔란이고 내후년 당신 생일이 7월이니까 상반기까지 꽉 채워서 삼재의 영양권 안에 들어오죠. 자 삼재팔란에 나는 결혼도 했고 삼재를 앞두고 봤을 때 남편이 처음에는 부드러웠어.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 내면이 그런 사람인지 어쨌든 그런 모습이 표출이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원인을 수경 씨한테도 보십시오. 내가 무조건 이 남편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연애할 때 내 모습과 남편의 모습이 있잖아 근데 서로 호감을 갖고 결혼을 꿈꾸면서 연애할 때의 모습에는 적어도 매너를 지켰을 거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 양쪽 다. 근데 결혼이란 걸 해서 24시간 붙어있고 내가 보여주지 않았던 생활의 기본적인 습성이나 생활태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신랑하고 부딪혔을 수도 있고 불만이 쌓여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당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수경 씨는 삼재판란에 놓여져 있고 이 정도로 대가 세고 본인도 자기 고집 장난 아니야 남편만 고집이 생겼다라고 하지마 나도 저주거나 배려하고 끌어안거나 이런 거는 자기도 부족한 여자야.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을 들어온 것도 인동트야. 우리가 물건만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동법이 잡히진 않아요. 사람도 잡히거든. 그러니까 옛말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구석 말아먹어 이런 말이 왜 있겠어. 사람도 인다리를 놓고 인동트라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기운이 지금 시댁족과 조상의 합의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무당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합의의 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조상의 합의 죽은 우리 조상님들도 상견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살아있는 사람들만 상견례를 하나? 내가 이 씨 여공 자손이 김 씨, 이 씨, 박 씨 집안에 실입을 갈 때 내가 이 집안의 윗대의 조상들한테 예쁘게 봐주십시오. 아이돌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재판란에는 내가 배우자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남편의 생년을 안다면 상충이 끼었느냐 원진이 끼었느냐 이게 데이트할 때랑 한 집에 붙어서 부부의 인연으로 있을 때하고는 또 이 살해 작용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정식 궁합을 한 번 정도 의뢰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정말 내 남편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면 궁합이 좋았을 때 얘기야. 궁합이 안 좋은데 굳이 저는 역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조상 합의를 해서 극복을 하라고 조언을 주고 남편하고 본인하고 궁합으로서는 상충, 원진 이런 것이 껴있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면 저는 이별을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당을 떠나서 인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왜 나만 남편한테 실망을 했을 거라는 단언을 하지마 남편도 내 여자는 이승만 먹을 것 같고 속된 말로 방구도 안 낄 것 같고 응가도 안 할 것 같은 정말 천사 같고 선녀 같고 아름다워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아니고 극복이 안 되는 거는 궁합을 봤을 때 너무 최악일 때는 합법적인 이혼을 선택해도 됩니다. 당신의 운을 보면 이별이 확실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날 3세까지는 티각 내각은 있지만 니네는 확실하게 이별이 떴다 이 정도는 아니니까 정식으로 궁합 한번 보시는 거 그거를 추천드려요. 힘내세요. 누구나 인생에 고비는 있답니다. 우리 꽃님들 자 남친이 있든 남편이 있든 남들이 없는 눈꽃은 가지지 못한 걸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소중하게 잘 간직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남편이 계신 그런 yaz지가 이 날은 유행 중 생일